안녕하세요. 푸드테라피협회장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푸드테라피 실천법 중에 하나인 칼라테라피. 이 칼라테라피를 잘 실천하는 것도 푸드테라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천법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성의 다양한, 우리 식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양한 색을 제공하는 요즘 파이드케미칼이라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어떤 성분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영양에서 말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이거하고는 별개, 구분되는 거지만 영양소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생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주는 아주 그런 중요한 어떤 성분입니다. 현재까지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파이드케미칼의 종류는 한 700여 종류니까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요즘 저도 마트에 나가보면요. 많은 분들이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말씀은 안 드려도 푸드 테라피가 그래도 은근히 많은 분들한테 좀 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는 게 옛날에는 채소 코너에 가면요. 전부 녹색 중심이었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야채들이 미나리, 부추, 시금치, 전부 녹색들, 청록색, 고추 고추도 보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빨간 고추가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풋고추, 파란 고추 이용하고 있죠. 그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굉장히 칼라풀해졌어요. 진짜 옛날에는 피망 그러면 그린 색깔, 초록 색깔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마치 파프리카하고 헷갈릴 정도로 막 그 빨간 피망도 있고 굉장히 파프리카는 빨주노초파던 정말 무지개색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고구마도 보세요. 옛날에 그러면 고구마 그냥 하나였죠. 근데 요즘은 시장에 가보면은 자색 꼼꼼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바로 그 칼라푸드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중에 어느 색부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옐로우푸드, 노랑푸드부터 한번 얘기를 해드려볼까요? 옐로우푸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시사체 정말 날 수 있는 요즘은 호박 그다음에 귤 또 유자 그런 것들이죠 그런 옐로우푸드는 뭐냐면 요즘. 미국의 암한 암학자들이 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식품이에요. 여기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해서 호박이나 이런 어떤 감귤류가 암 예방에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노랑색에는 우리가 혈관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그런 루테인 같은 성분들도 풍부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파이토케미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 몸 안의 생리작용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겨울에 감귤류, 오렌지를 많이 먹으면 어떻다고 했어요? 감기가 예방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구조들은 계속 왔지만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감기가 예방이 될까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셨었죠. 바로 이런 역할 때문입니다. 그 노란색, 그 노란색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을 굉장히 증진시켜주니까 당연히 감기 예방이 되죠. 여러분의 감기 어때요? 몸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오는 질환이 바로 감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암 같은 질환들은 뭐